인사 개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주지검은 김교육감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항소했습니다. 김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특정 서기관 승진 후보자의 순위를 높이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일이고, 인사 담당자들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